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이 꾸준한 매출 성장과 적자폭 감소에 힘입어 기업 공개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IT 기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영업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이를 극복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수요 예측에 들어가는 이노그리드. 다음 달 말 공모주 청약까지 마치면 사실상 국내 최초 클라우드 상장업체가 탄생합니다.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힘입어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이 앞다퉈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업체 메가존 클라우드는 지난 4월 기업 공개 주관사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MSP 업체 베스피 글로벌은 오는 2025년 IPO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이라는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클라우드 업체들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적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매출액 328억 원, 영업손실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뛰었고 적자폭은 감소했지만 상장 심사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파두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적자 기업의 상장 경로인 기술특례 상장을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1월 이노그리드는 예비 심사를 통과했지만 6차례 정정을 거치면서 4개월이 넘도록 수요 예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분기랑 올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 이익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매출 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온기 및 분기 결산이 겹치면서 실정을 업데이트하게 되어가지고 여러 차례 정정이 좀 발생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또한 실적 개선이 관건입니다.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올해 영업 흑자를 거둬야 상장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이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혁신 기술이 급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려면 혁신 기술 경쟁력을 더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 둘 IPO에 돌입한 클라우드 업체들. 실적 개선과 함께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상현입니다.